저희 인사 먼저 한 번 드려볼까요?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유클린 콘서트에 저희 하이키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요 아 네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더우시죠? 아니요 아 어떡해 저희가 딱 무대가 끝나니까 그래도 그늘을 조금 쳤어요 맞아 바람도 좀 불고 근데 저희 얼굴 좀 잘 쳐다보실 수 있으시겠죠? 괜찮으신가요? 다행이다 저희가 이렇게 유클린 콘서트에 참여한 만큼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있는데요 아 맞아요 오늘 저희 꼭 준비해본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댄스 댄스 커버곡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많은 팬분들이 저희 댄스 퍼포먼스 많이 커버해주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꼭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댄스 커버를 올리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? 네 아유 괜찮아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커버곡 커버 댄스도 저작권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날도 더운데 너무 많이 열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까 이 뜨거운 열기 그대로 이어서 확실하게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면서 즐겨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tired 파이팅 에서 편ending